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대로 다 까! 최경령의 이슈 오도독! 안녕하십니까? 최경령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BS 최경령 기자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들 모셨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도대체 언제까지 가는 건지 그리고 이게 정치, 군사적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함의도 굉장히 클 것 같아서 정말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김준영 한동대학교 국제연문학부 교수시고요. 전 국립외교원장이시죠? 네, 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미국과 푸틴, 러시아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계속 전쟁을, 특히 푸틴, 언제까지 이럴 건지 그 이야기를 먼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푸틴은 왜 이 전쟁을 시작했고 언제까지 이럴 것 같은지 그걸 좀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주시고 김종대 의원님도 그 전쟁의 양상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먼저 왔어요. 네, 원장님. 모르죠. 뭐. 이 푸틴의 마음을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합리적인, 저희들이 뭐 전쟁이거나, 가 아니라 전문가잖아요. 객관적인 요인들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추론을 하면 사실 전쟁을 안 했어야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쟁을, 저도 돈바스 정도는 치고 들어갈 수 있겠다 했지만 오히려 전체에 대한 침공을 한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정말 처음부터 치려고 했더라면 이, 그, 우크라이나 지역은 흑토라고 해서 굉장히 곡창지대인데 찐득찐득합니다. 이게 라스푸티처라고 부르는데 소련의 지금 탱크 위주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공습을 하자. 그러면 땅이 열 때가 최고거든요. 지금 사실은 그걸 미뤘다가 봄이 오는 때 출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합리성이 안 맞고요. 이제 좀 돌아보면 어떤 분은 성동격서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좀 일리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돈바스를 치고 거기서 협상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할 수 있다고 한 다음에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다음에 돈바스 지역을 해결하려고 했던 지금 보면 돈바스로 다시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는 이걸 전체를 복속해가지고 다시 서구하고 경계선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를 완충지대화하고 돈바스와 이 접경제, 동쪽과 남쪽 그렇죠. 이 남쪽하고 동남쪽을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우크라이나를 남쪽으로 빠지지 못하게 봉쇄하는 방식으로 아마 가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전쟁은 계속하면서 이제 휴전협상이나 지금 협상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전쟁이 사실상 1년 외에 나머지 2년은 마지막 협상하면서 그거 엄청나게 피 흘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몇 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김 의원님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뭐 약간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데 왜 전쟁을 진흙밭에서 했느냐 하는 거는 그거는 주범이 시진핑 주석이에요. 동계올림픽 끝날 때 기다려달라. 그래가지고 올림픽 기간에 전쟁을 할 수 없어 미루었는데 이게 화근이 됐는데 또 이상기후, 기후위기가 두 번째 주범입니다. 좀 빨리 왔어요. 범이.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가지고 북부에서의 지상전이 완전히 실패한 전쟁으로 돼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동격서 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초기 목적은 분명히 젤렌스키 정부의 참수에 맞춰져 있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건 미국과 러시아가 공의 실수를 했는데 미국은 이 전쟁이 일어나면 우크라이나는 72시간 내에 함락될 것이다. 마크밀리 합참의장의 의회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사흘을 못 버틴다고 그랬고 러시아에서는 이거 뭐 전쟁도 없을 거다 사실은 그냥 와해되고 붕괴될 거기 때문에 이거 굳이 군대를 보내야 되는지도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막 정치인들이 떠들면서 한 번의 공격이면 괴멸된다. 단 한 번의 공격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8분 전쟁이라고도 그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선동한 푸틴 주변의 아첨꾼들이죠. 그래서 상대가 아니다. 그리고 푸틴이 이런 걸 결심하는 어떤 배경의 멘탈을 보면 제가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변심한 애인은 혼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이단 혁명 이래로 계속 서구화되고 원래 우리였는데 우리 러시아 일부였는데 이제 서구에 편입되겠다는 식의 행보를 겨우서 걸으니까 아니 우리 사이에 이럴 수 있어? 말하자면 어떤 변심한 애인 응징하기? 우리 가끔 그런 범죄 영화 많이 보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이런 어떤 멘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쟁의 목적과 수단, 방법이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고 우선 우크라이나에 대해 무혈 입성할 것이라고 보는 이런 망상에서 시작된 전쟁입니다. 이게 합리성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망상에서 시작된 전쟁이고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가 왜 공이 이렇게 장기화될 걸 예측하는 데 실패했는가 무엇을 누락했는가 저는 뭐 탱크 숫자, 군대 규모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이 틀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러시아 국민, 우크라이나 시민의 의지를 누락했다는 저는 그게 핵심이었다고 보고 이제 마이단 혁명 이후에 계속 서구화되는 시민들이 다시 노예가 될 수 없다는 어떤 사상 그다음에 의지, 열정 이런 부분이 분석해서 누락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쉽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가령 이라크 침공할 때처럼 뭐 밖에서 해상에서 계속 포를 쏘고 미사일 쏘고 그다음에 공중에서 폭격하고 그걸 한참 하다가 육상으로 지상군이 투입돼서 완전히 이제 적이 거의 전투 능력을 잃을 때까지 하다가 그래서 이제 바그다드를 함락하는 그런 거를 그러니까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한 겁니까? 이런 어떤 집안을 다지지 못하고 그냥 바로 그냥 지상군을 투입을 했던 게? 탱크가 진입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전쟁의 상식을 다 깨버렸죠.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했던 중동에서의 전쟁은 대부분 항공전으로 시작해 정밀 타격을 하고 지상군은 나중에 정리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준수가 되질 않았고 때마침 그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에 비행금지 구역을 선포하느냐 문제를 검토 중이었는데 피차 간에 항공전을 하는 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자칫하면 어떤 미국과 EU 또는 러시아 간에 더 확대되는 전장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항공전액에 대해서는 웬일인지 기피 심리가 상호 억제가 됐다.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이제 전쟁의 중반기가 넘어서 그러니까 4월 초에 교착상태로 들어가면서부터는 비로소 항공전이 전개됐는데 그것도 우크라이나에 직접 와서 공습하는 형태가 아니라 러시아 연공에서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거기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든가 예컨대 전투기나 폭격기에 달려있는 그 미사일을 발사한다든가 우크라이나 미사일을 러시아 영토 내에서 발사하는 게 주종이 이루어졌으니까 이 역시도 제한된 항공전이라고 봐야지 어떤 전면적인 러시아의 강점을 활용한 항공전이냐에 의문이 있고 또 횟수도 4월 한 달 내내 하루에 200소티 그러니까 200회 정도의 임무 수행을 한 건데 이것도 러시아의 일부만 활용이 된 거거든요. 즉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의 어떤 지상전은 굉장히 산발적이고 전면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지적인 전투 양상을 띄워하는 데 반해서 항공전이나 해상포격이 가해질 경우에는 이것은 뭔가 하면 미국이나 유럽의 개입을 촉진할 수도 있는 전면적인 국가급 전쟁을 넘어서는 이런 어떤 확전의 요인들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제한이 됐다 이런 점에서 좀 특이한 전쟁입니다. 아마도 이 전쟁의 모델은 시리아라든가 조지아에서 했던 전쟁을 기본 모델로 해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 그렇죠. 이제 약소국 8비트는 지상전으로 가가지고 상대방을 참수해 버리는 이런 식의 어떤 모델을 상정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뜻대로 안 된 거죠. 그런데 조지아가 작은 나라고 이렇게 우크라인은 굉장히 큰 나라라더만요. 제가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생각했던 부분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전쟁 후를 생각해야 되면 지금 완전히 반너 분위기인데 사실 저는 처음에는 제한전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습을 하고 하면 무차별 살상이 많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것들이 다 망가졌는데 처음에는 퇴로도 열어주고 그다음에 오발도 있었지만 실제로 군기짓만 때리려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후유증이 남지 않고 깨끗하게 소위 말하는 디나치피케이션 비나치와 한다면서 젤란스키를 제거하는 정도로 다 해결되면 원한이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했는데 지금 많은 것들이 어그러졌지만 쉽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전쟁을 제한하고 민간인 안 다친 다음에 좀 클린 전쟁을 하고 싶었던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지상전을 하면서 공습을 한 거 보면 일견 전쟁의 상식대로 간 측면도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부, 사회 인프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대방의 의지를 꺾어놓는 이런 것들이 공항, 발전소, 방송국, 대통령궁 이런 식의 정밀폭격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상대방의 중심을 파괴하면 그러면 전쟁은 끝나기 때문에 대부분 중심부를 타격한다는 그런 어떤 사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전개가 되는 게 이번 전쟁이 어떤 정부나 이런 어떤 권력이 중심인 줄 알고 때렸는데 의외로 중심 자체가 시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현상인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젤란스키 정부가 전쟁을 제대로 지도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굉장히 어설펐어요. 시민 스스로 조직화되고 그것이 어떤 정부의 결전의지, 항전의지와 연결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시민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대의 지휘통제부만 마비시키고 정부만 제압하면 끝날 거라고 봤던 게 아니라 중심 자체가 시민이었다. 그래서 시민의 전쟁의 양상에 이게 뭐 마오저똥식으로 얘기하면 인민의 전쟁인데 사실은 청년부터 노인까지 다 징집이 되고 막 드론 같은 거 누가 갖고 있나 서로 연락해가지고 우리 집에 드론 하나 있다. 저기 어디 있다 해가지고 값싼 드론도 러시아 탱크로 개멸하는 데 써먹고 또 SNS로 연결이 되고 이게 보십시오. 이게 정규전에다가 시민의 전쟁 양상이 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었다는 거죠. 이번 전쟁이. 어떻게 보면 대의명분 자유의 수월한 가치라는 측면에서도 유럽연합 이후에 시민들도 갔고 우리 사실 일부 시민들도 가서 우영군으로 참여를 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옛날에 왜 프랑코 스페인 독재정권 있을 때 막 전 유럽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영군들이 막 가서 죽고 막 그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일랜드나 뭐 이쪽에서도 다 가서 참전하고 그런 어떤 명물 있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네요. 지키는 사람들 입장에서. 마이단 혁명 시장에 지금 넷플릭스의 윈터 오브 파이어라는 다큐멘터리가 뜨는데 제가 한번 강추하거든요. 그거 한번 꼭 보시라. 그 혁명을 어떻게 했느냐. 이건 국가혁명입니다. 시민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바뀌고 이제는 국가의 정체성이 바뀌는 혁명인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냐 아니면 유럽이냐 이런 설문조사를 해보면 유럽이라는 응답이 두 배 이상 증가했어요. 그렇군. 그러니까 국가의 시민혁명 러시아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 그러면서 빠르게 서구화되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새로운 유럽국가의 주권을 가진 유럽국가로의 탄생으로 가는 하나의 국가혁명의 연장선에서 이 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서구가 동진을 해서 러시아를 자극했다는 어떤 지정학적인 원리도 있겠지만 문제는 시민 스스로의 선택이다. 그러면서 하나의 국가혁명의 연장선에서 이렇게 되어왔고 사실은 2014년 이래로 우크라이나는 피를 많이 흘린 나라입니다. 크림반도에서도 했지만 수도키우에서도 전임 대통령의 어떤 가혹한 탄압을 견뎌내면서 시민들이 사실 피를 많이 흘렸고 돈바스 지방에서도 계속 그 전투가 진행 중이었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국가혁명의 와중에 일어난 것이다. 이것은 마치 프랑스혁명이 일어나니까 주변의 왕정 국가들이 프랑스를 제압하기 위한 어떤 반동연합을 결성하고 훗날 그게 빈체제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크라이나의 국가혁명을 저지하기 위해 러시아와 벨라로스 등 친 러시아 진영들이 이제 개입하고 들어온 거예요. 계속되는 저는 혁명전쟁의 연장이라고 보는 거죠. 국가의 어떤 성격 변화라는 중대한 변화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숭고한 이념의 사수인데 자유라는 가치니까 근데 이제 아까 김준영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한국전쟁과 비교하면서 1년 정도 치열하게 대규모 전투를 벌이다가 그 휴전선 부근에서 그때 이제 훨씬 더 사상자가 많았지 않습니까? 2년 동안 했고 겨우 이제 휴전을 3년 만에 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이걸 어떻게 언제 끝내는지에 관해서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면 2차 대전 승전일 5월 이야기하는 거 근데 그거는 이미 지나갔다. 푸틴이 그 목적한 거는 달성해야 된다. 근데 푸틴이 목적한 게 돈바스를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최근에 좀 분위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있는데 저도 약간 뭐랄까요? 마녀사냥 비슷한 걸 당하는데 심지어 진보 쪽에서도 왜냐하면 이게 우크라이나가 마치 우리 이념을 테스트하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조금 객관적인 분석을 하거나 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 그다음에 미국의 지나친 미국의 언론의 장악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냐.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전문가들은 저는 얘기가 돼야 되고 객관적인 분석도 물론 지금의 우크라이나인들의 피해와 용기와 아까 말씀하신 시민혁명에 가깝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동의하지만 위정자들이 특히 젤란스키가 그리고 미국이 외교를 통해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던 부분을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 외교적 할 수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결사항전은 숭고하지만 결사항전은 많은 사람들을 사실 제일 좋은 방식은 죄송합니다. 제일 좋은 방식은 푸틴을 비토하는 러시아의 지식인들이 푸틴 체제를 보라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똑같잖아요. 우리가 북한하고 이렇게 평화를 하고 그럼 미국 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핵을 포기하더라도 북한을 도와주면 김정은 체제가 계속되고 그러면 그 인민들은 다 탄핵당하는 거 아니냐. 왜 비핵화한다고 체제를 유지해주고 경제를 도와주면 이렇게 되면 사실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 문제도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외교를 통해서 왜냐하면 아까 유로마이단이나 친서방적인 것도 분명히 있지만 실제로 민스크 협정 예를 들어서 돈바스에 자취를 허락한다는 협정을 일단 협약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제 마음을 돌려가지고 돈바스에 있는 러시아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거든요. 거의 1만 6천 명 정도가 학살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복잡한 부문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또 외교적으로 보면 젤렌스키가 오히려 미국과 비밀 조약을 해서 나토에 가입을 확정한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 알려야 되는데 사실 그걸 가지고 러시아를 계속 자극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젤렌스키는 다른 말을 계속했습니다. 국민한테는 결사항전, 러시아한테는 협상하자. 미국한테는 나토 부부에 간다. 다른 말을 계속했거든요. 그런 점도 지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다차원적인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또 성실하게 우리가 이 문제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풍뎅이가 풀 속에 사는데 폭군은 양이라고. 염소고요. 저 와서 내가 사는 풀밭을 망친다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사자가 해방자라고. 그 양과 염소를 잡아먹으니까. 그렇죠.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하면 이번에는 양이가 해자고 사자는 오히려 해방자가 되는 거니까. 풍뎅이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르잖아요. 이 순한 양을 사자가 잡아먹어? 가해 피해 관계가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수면 아래. 그 아래층 위에서 벌어지는 건 또 반전의 논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바스 지방이나 이런 데 가면 거기는 우리는 러시아인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는 정서적, 역사적, 어떤 정치성이 많이 다른 사람들이고 또 계속 러시아의 원조를 받아왔고 그런데 어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서구로 들어간다는 걸 체질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이 풍뎅이라고. 그러네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갈등, 역사적인 이런 문제를 있는데 우크라이나 정치가 개판이었어요. 친서방 지도자가 있다가 친 러시아 지도자가 있다가 부패가 아직도 굉장했고 이러는 가운데서 그 정치적인 어떤 혼란 속에서 갈등이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덧나고 그것이 전쟁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계속 시민은 위대하고 또 시민 전쟁의 양상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어떤 국가가 방황하는 듯 하지만 또 나름대로 역사의 진보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해방 전후에 얼마나 혼란스럽고 그 혼란 때문에 결국 우리가 전쟁 자초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자칫 자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일제사관 되는 거죠. 일제사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단결할 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그런 역사에 비하면 우크라이나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끊임없는 시민혁명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서 이 전쟁을 통해서 상당히 시민성이 강해지고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난민이 유럽에 500만 명이 지금 넘어갔는데 역사상 최대입니다. 지금까지 중동에서 간 난민 유럽으로 간 거 다 합쳐도 이 숫자가 안 나와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보면 대부분 여자와 노인,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안 간 거예요. 싸우려고 남은 거거든요. 스스로 징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지금 러시아 국민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물론 과거에 혼란과 실수, 오해와 억측, 내부 갈등 이런 걸로 보면 상당히 위태로운 국가였고 자칫하면 실패 국가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지금 충분히 대가를 치렀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단결해 나가고 있고 하나의 어떤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탓하기보다는 일단은 구심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정전이든 휴전이든 뭔가가 되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촘스키도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 지금 세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다.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괴멸되든지 러시아의 푸틴이 체면을 완전히 손상당하고 전쟁을 그만두든지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불가능하다. 둘 다. 그러면 세 번째는 둘 다 타협하는 수밖에 없다. 어느 지점에서. 돈바스든 어떤 지점이든. 그런데 이제 젤렌스키는 소방진영에서는 자유의 투사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군대는 안 보내지만 계속 물자는 보내고 있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희생만이 이렇게 커지고 이거 어떡하지? 세계 경제 문제도 사실은 크고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저는 뭐 김정대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선동되고 이용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사실 미국의 자극이 전쟁의 원인이 즉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들이 벌어진 것 같은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러시아는 안 간다 그러는데 미국은 날짜까지 지적하면서 거의 들어라 들어라 할 정도의 그러한 그래서 미국이 쳐놓은 덫에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일부 분석도 있습니다. 거기 전체를 설명하지는 않지만 그런 점이 분명히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무기를 공급하고 서방이 단결하고 러시아를 고립하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크게 보면 지정학적으로 이게 세계 사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미국의 고위관리한테 미국이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과소평가하는 점이 있다.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 내핍에 대한 능력이 엄청난 것을 잘 이해를 못한다. 무슨 말씀이냐면 북한을 계속 제재하고 압박하면 북한이 붕괴한다는 생각도 사실 실패했잖아요. 지난 30년 동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이나 서방은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아서 제재를 당하면 금방 무너질겠지만 이 사람들은 내핍을 해본 사람들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소련의 러시아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고 그다음에 군대가 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견디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수출 규제를 당했을 때 우리는 그걸 국산화에 성공한 것처럼 러시아의 부자들은 서방이 좋고 이런 사람들이 일부지만 예를 들자면 치즈가 지금 완전히 유럽 치즈를 먹다가 치즈가 100% 국산화가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례지만 이 사람들은 좋은 품질을 먹다가 나쁜 품질을 먹어도 불편은 하지만 그게 그렇게 생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재가 계속되고 곡물가 가격이 올라가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전 세계가 이렇게 장기전에서 피해를 받게 되면 미국이 LNG선을 통해서 언제까지 유럽에게 계속 가스를 공급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서로 버티면 의외로 서방이 훨씬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타협을 하는 것이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타협에서 시민이 뭉치고 하면 오히려 러시아한테 퇴로를 열어주고 체멸을 좀 세워주고 민스크 협정 수준이면 그러면 그 정도의 수준으로 많이 돌아갈 마음이 있다면 저는 평화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은 되돌이기에는 너무 많이 지금 서로 원안이 쌓이고 체면이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원장님 생각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돈바스를 확보한 다음에 근데 제가 보기엔 오래 갈 가능성이 극적인 타결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큰일이네요. 그러니까 말씀을 참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피차간에 이렇게 오래 갈 걸 원하는 사람은 없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이게 지금 어떤 제네바 협정 같은 국제적으로 근학적으로 존중되어 오던 규범이 다 깨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도덕의 전쟁 인도주의에 대한 어떤 인류에 대한 전쟁이 되어버렸어요. 이 부분은 전쟁이 종결이 돼도 상당 수준의 어떤 갈등으로 남을 건데 물론 이런 걸 종결하는 어떤 절차는 뉴렌베르크 재판 전범재판이나 도쿄 전범재판 같은 것밖에 없는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푸틴을 굴복시키고 러시아의 주요 장군들을 잡아들일 수 있겠냐. 아니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에 미국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러시아는 또 가위국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는 특별법정을 만든다든가 유엔의 어떤 권능으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유엔 뭐 식물위원회 됐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뭐 있으나 마나한 거지. 요즘 북한이 맘 놓고 미사일 싸요. 유엔에서 아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핵실험도 이때다 싶으면 맘 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유엔이 식물위원회가 됐어요. 식물위원회가.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신냉전 신냉전 이야기하는데 세계질서라는 측면에서 제가 지난번에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정지를 시켜버렸잖아요. 유엔총회에서 러시아를 근데 뭐 하여간 통과는 됐지만 93개국이 찬성을 해서 근데 24개국이 반대를 했는데 러시아 중국 쿠바 북한 이란 시리아 베트남 이런 나라더라고요. 근데 기권한 나라가 더 재밌어요. 기권한 나라가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멕시코도 있어요. 싱가폴도 있고 이집트를 비롯해서 중동에 사우디아 아라비아 주요국들 다 있고 이라크까지 다 포함해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까지 기권을 했습니다. 이거는 중국의 돈의 힘인건지 돈도 많이 빌려준 나라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나라들에게 아 이게 지금 정말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나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그러면서 어떤 질서재편을 위해서 지금 미국이 지금 뭔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우리가 신냉전의 말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는 의도적으로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양상이 굉장히 다르고요. 그때 당시는 냉전이라는 자체가 완전히 적과 아군이 분리가 된 거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과거에는 동국권과 소련 그리고 서방의 자본주의가 이렇게 붙는 것인데 지금은 굉장히 옳혀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것도 중요하지만 제재에 참여하지 않아서 인도 쿼드를 같이 UAE 사우디 까지도 다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스럽고 실제도 다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미국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방법이 없죠. 우리는 러시아는 중국을 선택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 프레임으로 걸어다려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의도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자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쓰는데 사실도 아니고 객관적 사실도 아니고 의식적으로 쓰지 않는 것이 우리 국익에 유리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양상은 저렇게 러시아를 고립시키던데 지금은 미국이 상당히 얻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왔다 갔다 했었지 않습니까. 중국을 두고 그런데 완전히 미국 쪽으로 친 소위 대서양 동맹 이 아틀란틱 알라이언스가 완전히 강력해지는 외교적 성과도 얻게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세계 평화를 관리하는 그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안정으로 이끌어가는 전쟁을 미국이 힘을 가지고 이것을 전체 그림을 그리고 동맹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전체 관리를 소위 말하는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얘기하죠. 미국이 강할 때 피스가 확보된다는 것이 신뢰에 금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 문제가 지속되면 더더욱이 중국과 러시아는 아까 내핀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이 두 국가가 서로 협력을 하게 되면 오래도록 이 체제를 무너뜨리거나 또는 민주화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지금 아까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거의 제재 효과가 없어질 겁니다.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한테 굉장히 큰 그렇죠. 타격이죠. 타격이죠. 옛날에도 제재가 될 때도 몰래 몰래 도와줘서 북한 붕괴를 막아준 거라면 이제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 때문에 똘똘 묵칠 때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머리 아픈 문제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사실은 지금 국제 질서는 뭐 어떤 러시아 대 반러시아라는 진영 간 번의 대결이라기보다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좀 리바이어던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예상은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경우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저기 나로호 발사 누가 해줬냐 그 나로호에 일단 엔진 로켓을 누가 제작해줬냐 러시아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에 달라는 무기가 땡크 그다음에 저기 저기 자주포 그렇죠. 지대공 미사일 이런 건데 그 무기가 어떻게 나온 거죠? 다 러시아에서 온 거죠. 러시아에서 온 무기 그걸 카피해가지고 우리가 개량한 거죠. 미국이 저기 안 도와주니까 그거까지 그랬었군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우리한테 달라고 졸라대는 그 무기들의 지적재산권의 상당 부분은 러시아거든요. 그리고 파트너십이 지금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항공산업 우주산업 방위산업은 우리가 러시아를 발판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능력도 생긴 거고 반면 북한을 보면 화성 15형 17형이 어떻게 나오는 미사일입니까 그게? 그럼 중국입니까?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입니까? 우크라이나 핵과학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엔지니어들이 설계도 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RD-250이라고 하는 액체 추진 로켓을 기술을 준 건데 이거를 김정은 시대에 백두산 혁명이라고 우리 백두산 엔진을 제작했다고 그랬는데 그 내막은 이거라고 그러면 북한의 ICBM을 개발해 주는데 기여한 뭐 이건 우크라이나 정부가 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묵인됐거나 방조됐어요. 그렇죠. 그런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지금 도와야 되고 반면에 우리 항공산업 우주산업을 발전시켜준 러시아를 우리가 이제는 제재하러 쫓아가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불과적이 작년 연말에 이 얘기 했다 그러면 다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내년에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제가 작년 11월 12월에 했다고 치자고 방송 출연 금지될 거라고 앞으로 어디서 저런 황당한 소리나 해야 되고 말이야. 그런데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를 잘못 관리하게 되면 북한하고 러시아가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제가 외신을 유심히 보는 게 러시아 외교부의 보도자료에 자꾸 이런 보도자료가 나와요. 모스코바 주재 북한 대사 신범철 대사인가 있더라고 그 양반이 오늘 외교부에 들어와서 양국 관계층 무역 무역 재개 전략적 연대를 논의했다. 이런 뉴스가 두 번 나왔고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로는 확인 안 된 겁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비밀리에 중국과 북한을 방문했다. 전쟁 중에. 그런데 제가 우리 정부에 물어보니까 그건 사실로 확인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런 뉴스들이 왜 나오는 거냐고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미사일은 재진입 기술만 남겨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러시아 엔지니어 5명이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년 안에 그 미사일이 재진입이 안 되는 이유는 지상 풍동시험을 안 하고 개념만 갖고 싸워본 거거든. 그러니까 싸우는 데는 성공했는데 우주에서 대기권 재진입 때 그거를 지상시험을 해봐야 된다고 이걸 풍동시험이라고 그래요. 고온 또 고충격에 견딜 수 있는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건 대단한 기술도 아니에요. 러시아가 맛만 먹으면 엔지니어 5명만 보내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아까 원장님이 그 말씀 하셨군요. 신냉전이라고 규정해버리고 그러면 북한이 러시아 중국과 완전히 밀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핵무기랄지 ICBM이랄지 이런 거는 끝나버리는 문제가 되네요. 그렇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실은 미국이 공세적으로 나가고 우리가 만약 코드를 들어가고 반중전선에 들어가버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러시아의 에너지나 곡물 정도가 아니죠. 중국이랑은 지금 중국이 봉쇄하는 정도 코로나 봉쇄 때문이라도 부품이 요소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무역도 30%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기초적이고 부품들을 다 중국에서 들여온단 말이에요. 그게 한 1800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지금 연결돼 이걸 띄우면 이게 다 찢어진다고요. 팔다리가 찢어지는 거 찢어지는 거예요. 보통이네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저렇게 여론거려도요. 첨단산업만 그렇지 밑에 한 7,80%는 미국의 제조품에 중국의 제조품에 미국이 다 수입해야 지금. 그러니까 자꾸 한미일 자유진영의 단결을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것보다 급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연대를 못하도록 개입하고 북한이 러시아에 붙지 않도록 설득하는 거 이게 한미일 동맹보다 더 급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우리가 지금 냉전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경제적으로 안 돼 있다고 김준영 교수님 얘기하시지만 심리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어떤 자유진영의 단결로 러시아를 응징하는 거 못지않게 더 급한 것은 저들이 단결 못하게 막는 거 손자병법에 지피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지기만 합니까? 지피도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어떤 조금 균형이 있는 외교술이 필요한데 만일에 옛날에 하노이 회담 결렬된 게 그때 성사가 되고 또는 결렬이 됐어도 지금 또 유사한 어떤 대화와 협상이 북미 간에 진행이 된다만 미국이 아시아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 엄청나게 벌린 것보다 북한 하나 먹는 그 효과가 못지않을 겁니다. 중국 러시아에서 떼어놓을 수만 있다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좋은 거를 이런 좋은 어떤 전략적인 아젠다를 버려야 될 카드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지금 상상력이 필요해요. 지금 다 신냉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쟤들이 뭉칠지도 몰라. 그러면 서방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완전히 굴복을 시킨다. 사실 수치심을 느낀 푸틴처럼 위험한 존재도 없습니다. 이게 또 에너지, 경제, 금융으로 확산이 되고 이렇게 될 바에야 저들을 단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조금 더 어떤 고단수의 대전략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다. 그렇게 보면 새로운 상상력이란 게 뭡니까? 이따가 북미가 대화할 찬스 아닙니까? 좀 그거 얘기하고 싶어요.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나오면 이제 꼭 키신저를 만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키신저를 만났을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소련이 강했을 때 중국을 불러와서 소련을 견제하는 전략을 했다. 그게 키신저 전략이잖아요. 지금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손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요키신저 전략이라고 합니다. 트럼프에게 그런데 트럼프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두 가지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하나는 러시아가 대선 개입설이 불거졌고요.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 시절에 대사하고 만난 것을 비밀리에 붙였고요. 또 하나는 미국 국민들이 아직까지 소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너 감정을 너무 가볍게 본 거죠. 그래서 푸틴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감을 김정은한테 가지듯이 뭔가 호감을 스트롱맨들끼리 호감을 가진 것까지 있었는데 이게 실패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략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전략이었던 거죠. 지금 미국이 러시아하고 중국까지 다 상대하고 지금 이 둘이 결속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미국이 생각해봐야 되고요. 그다음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두 가지 양면성을 지금 비교하면서 이게 김정은의 특유의 그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죠. 친설을 교환했을 때 김정은의 통원과 열병식에서 한국을 선제공격할 수도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미국 이 두 가지는 둘 다 사실인 거예요. 사실. 둘 다 사실인 거죠. 어느 쪽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갈 거냐 하는 것.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미국이 그런데 사실상 세 정부는 뭔가 한미를 묶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북한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예를 들면 미국 정부에서 오히려 북한까지 한반도까지 열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강경파들은 열린다는 게 한반도에서 불거지는 게 문제가 불거지고 긴장 상황이 높아지는 게 미국의 강경파들은 이 기회에 한미를 묶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바이든 정부의 주류는 한반도까지 긴장하는 걸 원치 않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한미동맹을 재건한다 복원한다는 말을 미국 쪽에서 싫어합니다. 오늘 질문에 놨는데 5월 20일이 딱 1년 만에 지금 같은 날에 한미정상회담을 합니다. 미국 쪽에서는 작년 5월 20일이 바이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정상회담에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새 정부가 자꾸 복구한다고 재건한다 그러니까 아니 최고 좋은데 왜 그래 착각을 하는 겁니다. 멀쩡한 맹장 수술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미국은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을 아까 같이 북한하고 대결 구조 가고 그래서 미국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북한하고 계속 외교하겠다 우려스럽지만 협상하겠다고 얘기한다는 잘 읽어야 됩니다. 저는 그 지점 있지 않습니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생각하는 게 결국은 미국 중간선거 생각하고 본인일지 다음 사람일지 모르지만 미국 민주당의 재선을 생각할 것이고 그거가 가장 첫 번째 아젠다일 거 아니에요. 항상 국내 정치니까 그런데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건 가장 큰 불만이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념의 문제겠죠. 자유이야기 그런 걸 텐데 미국의 음모론이 아니고 미국의 포지셔닝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고 난 다음에 2월 24일인가 일어났잖아요. 침공을 하고 미국 달러지수가 쭉 올라 버리더라고요. 두려우니까 국채 금리에 오르고 달러지수 쭉 오르고 그러면 세계 최대 채무국으로서 미국 달러가 강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수입 물가 싸지면 또 좋잖아요. 그리고 원유는 원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유럽만 40% 정도 가스해서 힘들어지고 다른 나라들 힘들어지지만 미국은 뭐 힘들어지는 게 있나 이 상황을 충분히 지금 즐기면서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우크라이나 국민들만 죽어나는 거지 그 나라만 죽고 저기 다치고 피난가고 하는 거지 누가 손해를 받습니까 정치인들 중에 사실 바이든은 또 이거를 갖다가 유럽의 나토 강화라든가 동맹 강화에 다 연결하고 그 다음에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유일한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 가치의 저장기능은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에너지는 이런 거 유럽의 문제지 솔직히 미국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 나라들의 어떤 불안 또는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미국이 제공하는 적절한 지도력이랄까 솔루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유리한 방향으로 상당히 자국 중심으로 또 가는 거고 문제는 이 세계 질서 자체가 이제는 자유롭고 개방되며 규칙에 근거한 뭔가 이러한 그 세계니까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거지 사실 국가 단위로 쪼개서 보면 제가 보기에 주건하는 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지 나름대로 다 챙길 거 챙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근데 챙길 걸 챙겨야죠 아니 그런데 그 저기 그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에 뭐 중견국가로서 공공제도 내놓고 뭘 할 수 있는 나라라면 좋죠 저도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만 그러나 일단은 우리나라는 이제 식량 에너지 다 해외의 의존도가 높고 또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그 유럽에 이제 그 영국이나 독일 같은데 에너지 문제가 발생이 되면 중동에서 우리가 도입하는 예컨대 카타르에서 LNG 액화천연가스 같은 거 우리 도입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미국이 관여할 가능성이 있죠 그거를 유럽으로 돌릴 테니까 수입 물량을 줄여라 그런 거라든가 뭐 원유도 그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연세종이 우리나라가 에너지가 모자라서 수입하는 것보다도 그 에너지를 수입해서 재가공하는 석유화학 산업이 또 중요한 나라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수요보다 더 많은 걸 수입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 자체가 산업인데 이런 것들 다 영향받을 수 있고 또 여기가 지정학적으로 또 열점이 되면 여러 가지 어떤 주변국에서 한국에 대한 견제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출범할 땐 호기롭게 했어요 한미동맹 강화하고 글로벌 주축국가가 되겠다고 했고 세계 속에 아주 링 위에 메이저리그에 나가는 걸로 얘기했다고 그런데 막상 출범해서 특사들은 많이 보내는데 실제 내놓는 건 없거든요 못 내놓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할 거냐 이데다 피해가잖아요 그렇죠 못하잖아요 북한에 대해서도 뭐 그러면 강병하게 할 거냐 선제타격할 거냐 뭐 그랬는데 말을 아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마구마구 벌리기에는 본인들도 겁나는 거예요 솔직히 의도는 있지만 능력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이렇게 전쟁하고 세계가 불타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느슨한 춘추시대에서 이제 격렬한 전국시대로 바뀌고 있는데 이제 춘추시대가 전국시대로 바뀐 거예요 그게 세계 질서의 변화 방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 단돌이를 못하고 과심만 해서 어쩌겠습니까 저는 윤상열 정부도 이제 며칠 후면 출범합니다만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을 거다 말한 바와 같지 않을 거다 라고 봐요 일단 쿼드를 가입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쿼드를 점진적으로 가입하겠다고 조금 약해졌고요 그것도 바뀌었고 그것도 바뀌고요 저는 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이죠 쿼드에 안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요청하지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없고요 그렇죠 저는 미국이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한 2, 3년 정도는 뭐 예를 들자면 얻는 게 훨씬 많을 겁니다 지금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저렇게 고립시키고 근데 미국한테도 안 좋은 거죠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왜냐하면 결국 유럽이 힘들어지고 한국이 힘들어지면 결국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유럽의 경제를 생각하고 또 중국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저쪽이 결속을 하게 되면 전체가 사실은 다 고통을 받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내핍 생활을 해보지 않은 미국과 서방이 훨씬 더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 보면 벌써 우리도 환율이 1200의 중반을 향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괴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욕심을 누르고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저는 우리가 미중과 미러를 움직일 정도의 힘은 아직 없지만 예를 들자면 제가 최근에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유럽과 연대하는 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과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중국을 두고 사이도 그렇고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도 그렇고요 이렇게 보면 특히 독일은 우리와 기술적인 보완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배터리 라든지 반도체 그렇죠 그 다음에 프랑스는 정치적으로 유럽의 자율성을 생각하고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상당히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들이 한국과의 연대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하고 싶어하고요 또 인도도 있습니다 지금 인도가 코드에서 중심 잡아주잖아요 무슨 중심을 잡아주냐면 코드가 지나치게 반중 동맹이 되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세는 인도한테 지금 비난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인도가 대로 제자 안 하는 건요 인도가 우리가 우리가 하고 같이 하자고 그래요 인도 혼자서 중심 지키기 힘드니까 그렇죠 인도 친구들은 우리가 코드에 들어와서 플러스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거 반중 동맹 안 만들 수 있다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거는 무슨 가능성을 보여주냐 하면 우리가 한반도나 미국이나 벗어나서 이런 국가들과 자꾸 연대하면서 미중 사회 집단 우리 혼자는 못하지만 집단적으로 이 외교를 미러 사회를 중재를 완충을 하고 미중 사회를 완충하는 좀 전체 시야를 넓히는 외교를 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일본 북한 미국만 상대할 거냐 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가장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대만 중국 대만 양안관계 문제가 있어서 이게 만약에 불거지고 뭐 이럴 때 우리가 또 쿼들은 안 들어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양안관계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의 위험한 점은 지금은 러시아 때문에 미중관계가 약간 소강상태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중관계의 최전선은 동아시아죠 그렇죠 한반도 제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동중국회입니다 그 다음에 대만입니다 그 다음에 남중국회입니다 이 줄을 딱 이으면 미국은 이게 봉쇄선이고요 그렇죠 중국의 이게 돌파선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돌파하는데 모든 걸 걸 거냐 저는 아직까지 기싸움이라고 봅니다 이제 몇 가지가 있었죠 사드가 예가 됐고 지금 대만에 놓고 그 다음 남중국회 무력시위 같은 것들 그렇죠 동중국회는 생깍구를 놓고 미일과 중국이 부딪혔고 일단 예고편은 다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만은 그야말로 중국이 여기에 모든 것을 투자해서 미국과 붙는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는 충돌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면 끝이니까요 그렇죠 심각하니까 그런 점에서 오히려 다른 지점들이 이제 불거질 것이고요 키신저가 한 한 달 전에 나와서 자기가 보기에는 10년 내지 15년 내에서 대만에서는 충돌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저는 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조심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고 대만도 조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극하지 말자 그전까지는 오히려 자기들의 분쟁 지역화하는 것을 젤렌스키가 했던 것처럼 더 부추겼어요 그렇죠 미국이 미국의 도움을 끌어내기 위해서 친미정책을 본격화했는데 이 전쟁이 나고부터는 좀 그것을 조심하는 것 같고 중국도 이 전쟁이 미국이 전쟁을 잘하는 이유는 너무 잘하시겠지만 전쟁을 늘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국력과 군사력과 써본 군사력은 너무나 다른 거잖아요 그럼요 러시아 보세요 아주 뭐 저게 군대입니까 솔직히 실제로 중국도 인도 분쟁 베트남에서 굉장히 망신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쟁 안 한 때가 얼마나 오래 됐네요 이게 쉽게 그렇게 대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대만은 당분간은 오히려 안심이라고 할기는 아니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선택의 영역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대만을 보면 재미있는 게 대만의 외교관들은 이렇게 대만의 위기 이런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오히려 오히려 그쪽은 아니라는데 우리가 흥분해가지고 그동안에 양안관계 위기가 발생하면 어떻고 어떻고 오히려 우리가 더 호들갑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자신들은 비대칭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봐요 연안으로 접근하는 중국군을 격대할 수 있는 비대칭 능력을 착실하게 꾸준히 축적해봤다 그래서 거기도 QDR 비슷한 게 있습니다 4주기 국방 검토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 그런 어떤 3중 4중 방어 비대칭 능력 확보 이런 거하고 F-16V 계열을 최근에 도입했어요 그래서 그걸 항공역의 주축으로 삼고 있는데 중국의 일부 과격한 대만 군부가 이거 조금 우려스러운 일인데 베이징에 눈을 찔러버리겠다 그래서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겠다고 해서 미국이 깜짝 놀란 일이 있는데 미국의 여론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대만의 미사일을 팔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아직은 작체 방어 위주의 옛날에 이시민이라는 합참의장이 얘기한 비대칭 능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중국의 연안 도시나 심지어는 베이징 그래서 중국의 눈을 찔러버리는 이 공격을 선호하는 일부 이런 군부 일파가 차인권 총통 기간에 약진을 했고 그래서 과거에 정책을 뒤집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엔 우려스러운 거고 그렇게 십살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대만을 보면 몇 가지 충동적인 요인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상호 억제가 이루어져 있다 이 정도로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남중국 이렇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거는 이런 여러 가지 분쟁의 요인 중에도 일본은 지금 주변 국가하고 전부 영토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하고 있죠 그건 지금 커지고 있죠 그 다음에 생깎고 대오디 대오 생깎고는 생깎죠 그래가지고 한동안 조금 이제 양쪽이 생깎는 걸로 해가지고 좀 줄어든 면은 있죠 한국하고는 독도하고 있죠 다 영토 분쟁을 하는 나라 이런 데 한일 간의 협력이라는 게 일본의 주된 적은 중국이에요 방위백서에 아예 표방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의 호환성이 상호 운용성이 떨어질 때 함부로 연합을 얘기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목표를 넘어쓰는 어떤 연합 그러니까 상호 운영성 이라는 건 정책의 상호 운영성 무기의 상호 운영성 그 다음에 인적 교류 문화의 상호 운영성 인데 이런 것들은 목표를 조율해 가야 되는데 지금 일본이 너무 나가고 일본 최근에 학자들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마치 핵전쟁의 시대가 왔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기지 타격 능력을 갖추겠다 심지어 자민당 이번에 정책권 이사회는 전술의 공유나 이건 빠졌습니다 막판에 그렇긴 했지만 관심을 표방하고 있고 그러니까 푸틴이나 북한을 봤을 때는 이제 핵이 사용 가능한 무기로 바뀌었다고 단정하고 정책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식하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핵은 사용할 수 없는 무기고 억제되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 고양이 먹에 방울 달아가지고 저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진짜 쓸 수 있는 무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는 연루의 위협 어떤 우리의 국가 목표를 초월하는 감당할 수 없는 영역에 준비 없이 들어가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고 지금이 그런 시대다 그래서 저는 중심을 잘 지키는 나라 중심을 잘 지키는 나라 우리 스스로 주떼 있게 중심을 잘 지키고 일관성을 갖고 있는 나라 이것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는 힘 이런 소프트 파워 지금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때라고 보는 거예요 섣불리 이거 잡았다가는 지금 우크라이나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어떤 국가정책의 급선화의 변침 또는 어떤 좌충우도라는 게 오늘날의 비극의 배경을 이루고 있듯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중심을 지키는 나라 스스로 자강을 하면서도 어떤 일관성을 갖고 주변국에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자 이런 품격 높은 국가가 생존의 길이 아니냐 이슈 오도독에 두 분을 가끔 두 달에 한 번씩 모셔가지고 이거 윤석열 정부 내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 저도 좀 눈이 번쩍 띄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김준영 한동대학교 국제연문학부 교수 전 국립외교원장이고요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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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